따박따박 수익 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렇게 4%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식이 드디어 제대로 된 양봉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한다. 이 반등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겠다고 기대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신규로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보유해서 쭉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동시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와 함께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수익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하시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우선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 상황,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도 아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장대 양봉을 또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두툼하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도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뉴스가 떴어요. 다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HBM3E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 이런 속보 내용이 떴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회사 차원에서의 얘기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속보성으로 거기다 외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확신,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단이라는 내용이 결국 중요합니다. 8단이 있고 그 다음이 12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8단에 대해서는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 아직까지 12단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단은 테스트 통과, 12단은 아직까지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8단과 12단이 뭐냐,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제 중요한 건 12단입니다. 젠슨 황이 이 12단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완전히 메인 공급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12단이 누가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인데 이 8단에 대해서는 어때요? SK하이닉스가 이미 2024년 4월에 업계 첫 양산을 시작을 했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8단에 대해서 이미 양산을 했고요. 이 8단 양산에 대해서 퀄리티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는 이 8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실적을 쌓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남았다? 바로 이 12단이 남았습니다. 이 12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제 본격적인 양산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아직까지 2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2단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정말로 나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폭등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나온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폭등을 부르는 뉴스까지는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단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이 12단, HBM 12단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어야만이 정말로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왜 가고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들 내일이죠. 8월 8일, 8월 8일이 무슨 날이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이게 중요해요. 옵션 만기일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제 기간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만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이 단가를 맞춰놔야만 이 만기일에 손실을 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즉,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8월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다가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는 정말로 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작전주 아니면 이런 경우는 보통 없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아래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 다 거친 다음에 삼성전자도 좋은 뉴스가 이제 등장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지 지금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조심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뭐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급락하기 전에 이제 8월 1일이 됐을 때 이거 지금 폭락 패턴이 나왔다라고 따로 안내 말씀 나갔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다시 하락 이후에 급락 이후에 또다시 폭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그널이 안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들이 안 나갔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말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알림을 나갈 거니까요. 이런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실시간으로 공유까지 해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타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에선 여러분들 이제 타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손실이 매우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잡으면 수익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삼성전자 대응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제 선물 부분과 푸드옵션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내용은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푸드옵션이 이렇게 마이너스 3천이라고 찍혀 있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다?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이제 푸드옵션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게 되면서 올리는 동시에 선물을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동시에 푸드옵션을 매도를 했다는 것은 옵션 만기를 목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드라이빙해서 올린다라는 거지 이제 어떻게 올린다?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 푸드옵션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만기가 되게 되면 다시금 주가가 그대로 꼬라박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타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찐 상승이 나왔을 때 찐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 삼성된다 주주분들에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